오늘 시대책에서는 2025 시대에듀 세무사 1차 상법 행정소송법 10개년 기출문제 해설 교재를 소개합니다. 교재는 10년간의 기출문제가 수록된 문제편과 정답 및 해설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문에 OX표시와 함께 정확하고 상세한 해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거조문과 관련 판례원문을 제시해 별도의 참고도서 없이 한 권으로 공부가 가능합니다. 더 살펴보기를 통해 핵심 내용을 비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법, 행정소송법 뿐만 아니라 재정학, 회계학 개론, 세법학 개론 과목이 포함된 시대에듀의 세무사 1차 시리즈입니다. 2024년 기출문제 해설 시리즈에서는 유사 문제 체크를 통해 효율적인 반복 학습이 가능하고 합격의 팁과 관련 이론 박스를 통해 더 쉽게 문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대의 듀는 여러분의 세무사 합격을 응원합니다. 엔fat Einat 불 który 한글자막 by 한효정